선거법, 병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과 2범 이낙연이 민주당 의원 44%가 전과자라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이 68명이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중에서 41명, 41명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전과자들입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다 예전 정부에 의해서 사면복권 조치가 됐고요.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화운동의 전과로 유권자들로부터 판단을 받은 분이에요. 독재 시절에 독재한 거 하면 다 전과자가 된 거 아닙니까? 나 멀리 갈 것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도 이낙연 지금 전 총리의 기준으로 하면 전과자예요. 내라는 뭐를 선동했던 전과자이지 않습니까? 그럼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? 전과자라고? 그렇게 따지면 전과자의 빅률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제외하면 16.8%로 내려가서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힘에서 3명을 제외하면 19%인 국민의힘 보다는 낮습니다. 그런데 이걸 높낮이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범죄자가 득식을 거리는 정당처럼 말하지만 민주화운동, 노동화운동은 그게 그냥 그로써 영예인 겁니다. 그 시절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요.